전자캐드 페이즈 동영상 강의를 맡은 홍승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PU 모듈 보드를 제작할 건데요. 그 중에서 하루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부품 심벌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그려놓은 부품 심벌도 있긴 한데 그것을 다시 한번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핀 커넥터와 20핀 커넥터를 그려보겠습니다. CPU 모듈은 제가 만든 제품인데요. 이런 STM32F05이라는 CPU를 모듈 형태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이노처럼 모듈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서브보드에 얹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드에 얹게끔 만들어서 제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과정으로 이용해서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도면을 한번 봐야겠죠. PCB를 만들려면 하루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도가 있는데요. 두 개의 도면이 있네요. DAC보드 홈 버튼을 누르면 꽉 차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MC보드 홈 이게 CPU 모듈 보드입니다. 보시면 부품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컨트롤로서 마우스 휠을 넣으시면 줌인 되는데요. 이쪽 부분은 전원부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마이콤은 8비트 CPU 같은 경우는 5V 전원을 사용하지만 고속 CPU인 ARM 프로세서를 이용하시게 되면 3.3V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써서 전압을 드롭시켜야 된다고 할까요? 전압을 낮춰가지고 공급하는 하루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하루도를 그리면요. 입력 전원에 콘덴서를 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단에 콘덴서를 달게 되는데 이렇게 4개를 연속하게 달았다고 해서 이 레귤레이터 출력단에다가 바로 4개를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CPU에 가깝게 또는 IC IC 부품의 전원부에 가깝게 하나씩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47, 48열의 하나 그리고 8번, 9번 하나 23, 24번 하나 이렇게 인식으로 콘덴서를 달아줍니다. 이런 콘덴서를 바이패스 콘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콘덴서에 아, 콘덴서가 아니고 MCU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바이패스 시켜준다 해서 바이패스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저희가 콘덴서 기호는 이런 심벌 같은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심벌은 저희가 봤을 때 무극성 무극성 콘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는 밑에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듯이 반원 모양되어 있고 빗살무늬가 되어 있죠. 그 같은 경우는 전액 콘덴서를 의미합니다. 또는 여기에 콘덴서에 플러스가 있으면 그건 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역사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극성 콘덴서입니다. 보통 104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되시면 모노 콘덴서를 많이 사용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라미 콘덴서도 104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품을 보시면 저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품입니다. 330R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 형태로는 메다트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용량 메다트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 칩타입 같은 경우는 2011인지 뭐 30 201인지 1608인지 그런 사이즈 같은 것을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정의를 해주셔도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PCB 넘기기 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LED가 있네요. LED 기호는 다이오드 기호에다가 화살표를 넣어놨습니다. 발광을 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레귤러이터 RC 같은 경우는 따로 심볼은 없습니다. 다만 형태를 보시면 V-in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전의를 기준전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7805 7805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레귤러이터 리니어 레귤러이터 IC입니다. 3.3V 경우에는 7833 3.3 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보통 이런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LM 시리즈도 많이 이용합니다. 1117 3.3V 패키지는 SOT223 패키지입니다. 이런 패키지도 PCB에서 사용되는 부품 기호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여러 종류들이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3.3V가 있고요.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네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V로 되어 있고 이 중간다인으로 클릭해 볼게요. 더블클릭하니까 3.3V VCC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전체의 라인 자체가 3.3V VC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5V 입력 같은 경우도 클릭하시면 똑같이 5V VCC가 될 것입니다. 하단 부분은 0V로 되어 있는데요. 네트에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0V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CPU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요. ST4에서 나오는 STM32F-051이에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이고요. 코텍스 코아로 되어 있습니다. 코텍스-M0 코아입니다. 핀 패키지가 48핀도 있지만 100핀도 있고 144핀도 있고 여러가지 패키지 형태가 있을 거에요. 일반적으로 저항이라든지 다이어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심벌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CPU 같은 경우는 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따로 심벌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이것을 제작하게 되는데 제작하는 형태는 RC 패키지 형태로 하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고요. 보통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모보드 심벌 같은 경우는 헤로도 같은 경우에는 핀 패키지가 결선하기 좋게끔 헤로도 연결하기 좋게끔 포트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만들어놓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주로 쓰는게 052라고 103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라이브러리 만들어놨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놨는데요. 핀번호가 틀려요. 중간중간 섞여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헤로를 그리기 편하게 또는 헤로를 이해하기 좋게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PCB를 아톡 하려면 이런 형태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핀 포트 외에 기능들도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헤로를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으면 설계하기가 용이합니다. 전환부도 따로 별도로 나와있고요. 지금부터 라이브러리를 만들건데요. 제일 보편적으로 만드는 것이 커넥터입니다. 커넥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커넥터 만들어보고 CPU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커넥터고요. 이거는 싱글 커넥터입니다. 모렉스 5268로 되어있는데 아마 5267일 거고요. 심벌 커넥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열로 된 거 핀 헤더 핀인데요. 저희가 부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넥터는 요거 모렉스 회사에서 나온 커넥터예요. 5267인가 일 거고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핀 헤더 여기다가 꽂아야 되니까 핀 헤더 모양으로 만듭니다. 심벌을 만들려면요. 파트 에디터를 이용합니다. 툴에 파트 에디터가 있어서 여기서 직접 심벌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셋업에 카드 데칼 에디터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부품을 그려야 할 텐데요. 여기 데칼 에디팅 툴바를 클릭합니다. 부품을 그릴 때 제가 푸쉬비 부품을 그릴 때는 원점을 중앙에 놓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헤더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그려야 할 건데요. 그리드 간격은 100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트콘트로 C 현재 100미로 되어 있죠. GD100 GD100 바꾸고요. 핀을 몇 핀 이럴 것인가 CA 데칼 이자즈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요. 핀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탑하고 아래쪽은 안 쓸 거니까 0으로 할 거고요. 지금 5핀짜리 커넥터를 만들 겁니다. 5핀인데 우측을 하던 좌측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왜? 로테이터로 돌리던지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미래어로 이기 때문에 왼쪽이건 오른쪽은 상관없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가 될 거고요. 기본 길이로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핀 스페이싱 핀과 핀 간격을 의미합니다. 수평수지 간격이고요. 박스 파라멘터는 이 박스 여기 한 칸이 두 칸이니까 200밀 간격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OK 기본적으로 원점이 여기 접혀있네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기본 형태만 이렇게 잡아 놓쳐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직접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수정을 하려면 리턴트 파트 들어가셨고요. 에디트 텍 일렉트리카를 클릭합니다. 핀에서 핀 넘버를 바꿔주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OK 이런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직접 수정하시려면 들어가셔서 직접 클릭하셔서 하나씩 바꾸셔도 됩니다. 수정하실 때 클릭하면 이거 안되고요. 이 핀을 수정해야 될 거예요. 핀을 누르시면 핀 넘버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번호를 하시면 되고요. 커넥터 같은 경우는 따로 네임은 정하지 않습니다. 넘버 1만 정하기 때문에 1번만 넣습니다. 또 2번 요거는 사라져요. 부품 받을 때 없어지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요 핀에 대한 것만 정보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소스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현재 이거는 터미널이니까 터미널로 할까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여기서 소스는 출력을 의미합니다. 바이렛 다이렉셔널은 양방향성 회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픈 컬렉터는 컬렉터인데 출력이 오픈되어 그것을 오픈 컬렉터라 하는데 기호를 보고 설명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핀에 대한 기능을 정의하게 되겠네요. 보편적으로는 노드로 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언디파인 언디파인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용도는 터미네이터 이니까 터미네이터로 하겠습니다. 현재 파트 이름은 뉴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름이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야되고요. 일단 노드리탑트 파트로 가셔서 뉴파트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정하려면 에디트 에디트 엘렉트리카를 클릭하셔가지고 PCV 데칼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파트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커넥터 용도로 쓰기도 하고 여러가지 용도로 쓰기는 하는데요. 그냥 콘 5로 할게요. 콘 5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고요. 오익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형태의 건데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만들어놓긴 했었는데 일단 이거 무시하시고 이 상태에서 헤로도에 드는 부품만 정의돼서 save as 파트이름 지금 저희가 ca 데칼을 콘 5로 만든거구요 이것을 명칭을 따로 등록을 해야되요 왜냐하면 이런 기호들을 용도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트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냥 똑같이 콘 5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5핀짜리 커넥터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20핀짜리 커넥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커넥터 번호가 좌우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수, 짝수로 나눠져 있네요 이런 패키지 같은 경우는 플랫케이블 같은 커넥터 명칭이 케이블 명칭하고 맞추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부품 만들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 에디터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 에디터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형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에디트 그래픽에서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데칼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핀이니까 여기서 0칭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header header 20 20을 하고요 ok 지금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핀스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툴바를 엽니다 데칼 에디팅 툴바를 열어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일이 라인을 그리구 핀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제일 손쉬운 방법이 이 그래픽 위저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좌우측 20핀씩 있으니까요 업다운은 0으로 놔두시고요 위쪽 없애고 또 아래쪽도 없애겠죠 없애고 그 다음에 좌측 우측은 10핀 좌측 우측 10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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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간격이 너무 조밀하다 싶으면은 넓혀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박스니까 박스를 200으로 400으로 늘린다든지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위쪽 아래 위쪽 박스에 요거를 높이는 것이고 폭이니까 요 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00으로 하시면은 옆으로 좀 넓적해지고요 200이면은 홀쭉해지네요 넓적하게 한다는 얘기는 안에다 글씨 같은 거 넣을 때 공간이 비좁으니까 넓게 하는 게 좋고요 지금 홀쭉하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넘버가 아래쪽으로 실패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 명칭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들이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수정하는 방법은 핀을 클릭합니다 요거 넘버를 클릭해도 클릭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핀을 클릭하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은 핀 넘버가 있습니다 1번 요거는 2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또한 여기서 타입을 이 클릭터 같은 경우는 따로 시그널 용도는 아니지만 터미네이터 용도이니까 터미네이터 용도로 맞추시는 게 좋겠죠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터미네이터 이 상태로 쭉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방법은 요거 삭제해 볼까요 삭제하고 삭제하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D GD 100 핀을 그리는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핀이 있습니다 터미널 그래서 하나씩 일반 핀이니까요 하나 순서대로 할게요 좌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번거롭습니다 X미러 둘 또 X미러 삼 이렇게 되는데 참 번거로워요 이 넘버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카피라는 방법 카피를 하는데요 그냥 카피하면은 속성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입을 롯 터미네이터로 바꿔주시고요 복사를 합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이것도 우측에다 카피하면 되겠죠 또 복사 X미러 위치를 대충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박스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그리면은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요걸 수정하고 싶은데 그냥 이동만 되고 수정이 안되서 나중에 그리는 거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번호를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겠고요 니저도 역할을 지금 한 거고요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속성이 왼쪽은 속성이 제대로 되어있는데 오른쪽 속성이 없어졌네요 이 상태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이거 빠져나가서 Edit Electrical이 있습니다 지금 순서를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니고요 핀 핀에서 직접 번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핀 넘버하고 요거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알기가 어려워요 요걸 보면서 해야 됩니다 1번 2번인데 이건 3번이 되겠죠 3번 요거는 5번 짝수로 횟수로 가니까 7번 9번 11 13 15 17 19 요거를 사용하는 것은요 보통 변경 수정할 때 많이 이용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릴 때는 그래픽에서 바꾸시는 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11번부터는 거꾸로네요 아래쪽부터 20번이 2번 4번 6번 8번 10번 시작소니까요 12번 14 16 18 20 넘버가 뒤죽박죽 되어있으니까 헷갈립니다 넘버를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쇼팅이 되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번호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지금은 그래픽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에디트 일렉트리칼에서 하는 설정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핀 설정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핀에 대한 속성인데요 숫자가 20개의 핀이 있었고 게이트는 하나고 커넥터이니까 CO레인으로 하겠습니다 노지 패밀리는 커넥터는 커넥터 형태로 해주시는 게 있구요 여기 왜냐하면 넷프렌스 넘버일 때 RC같은 경우는 U로 시작하고 커넥터같은 경우는 J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패밀리도 변경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기본 U로 하겠습니다 오실레이터는 Y로 되어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PCB 데칼은 현재 그린 그래픽을 헤러드 심벌을 실제 PCB 심벌하고 매칭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도면이 완성된 후에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20 아까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헤더 20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구요 만약 처음에 CA 데칼 이름을 정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헤러드 심벌만 정했는데요 이것을 파트로 현재 현재 뉴 파트 이름이 안정했기 때문에 파트로 정해야 됩니다 세이브 LGS 여서요 뉴 파트를 이것도 헤더로 하겠습니다 헤더 20 정리했구요 빠져나가겠습니다 다 잠시만요 띠 띠